네 안녕하세요 반영식입니다. 신한솔단체전 7,949원으로 종료가 됐죠? 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죠? 네 이걸로 뭐 정시물 8,000원이면 먹을 수 있나요? 요즘 잘 모르겠네? 정시물 나가서 정시물 사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순위는 3등이죠? 11,870점 제 점수는 130점이고 총 참여인원이 629점 너무 많죠?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? 네 6월 30일까지 중도해지시 순위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해지하면 안되고요 1등은 2천만원 21,720점 네 알려진 말로는 구독자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네이버 무슨 카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거기도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고로 30등까지 50만원을 주는데 30등이 참고로 1150점이죠 네 그 주말에 만약에 했으면 1인당 130점씩 가능했고 뭐 청약은 안되고 중권계좌도 주말에는 안되니까 안되고 펀드와 적금만 했으면 1인당 130점씩 9명만 했어도 네 30등 안에 쓸 수 있는데 네 추가로 한 거는 30등 안에 못 들었죠 사실은 네 주말에 급히 참여를 한 거는 팀원이 15명이었고요 제 점수는 130점인데 총 합계가 400점밖에 안나왔어요 네 이거 왜 안했을까요? 네 했으면은 15명이면 1인당 한 3만 7천원 8천원 정도씩 네 나눠가질 수 있는데 왜 안했을까요?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내 인건비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벤트 참여를 하면 안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차피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시간에 이벤트를 하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비 임금 이상만 나오면은 해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네 이게 생각보다는 혜자 이벤트였는데 참여하겠다고 한 15명 분 네 이메일 주소 다 있으니깐 추가로 무슨 이벤트 참여하는 경우에 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자기는 130점 다 했다고 네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면은 네 구제하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렇게 깐깐하진 않는데 하여튼 뭐 하기로 했는데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안 해가지고 좀 실망스럽긴 하죠 하여간 1인당 한 8천원 가까이 돌아간 거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걸로 뭐 정심이나 네 비싼 커피 드시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